야호! 지리고! 아오! 요새는 날씨가 추워서 발차기를 아껴둬야해 관절이 조금 시려 그런 기분 알아? 무릎이 조금 시린 기분이야 요쯤에서 누가 지리고 갔나 나 또 큰 언니 온 줄 알았네 식겁했잖아 나 열흘 동안 너무 힘들었다 비밀이야 또 섭섭해해가지고 울라 요쯤에 한번 지리고 어디로 가볼까나 엄마랑 둘이 이렇게 산책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나 기분 째져서 막 달려 나나나나나 나나나나 이쪽 말고 주로가 왜 이쪽은 안 된다는 거야 나 이쪽 가고 싶은데 달려